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드디어 공무원이 되었다 발령지로 차출근하긴 했는데 뭔가 업무가 이상하다 궁뎅이 들어오면 궁뎅이 때리고 궁뎅이 들어오면 궁뎅이 때리고 궁뎅이 상사랑 궁뎅이 옮기고 궁뎅이 도장 찍고 궁뎅이 핥고 궁뎅이 서류에 궁뎅이 사인하고 궁뎅이 들어와서 궁뎅이 또 때리고 궁뎅이 또 때리고 궁뎅이 또 때리고 저기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괜찮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너희 뭐하냐? 네 궁뎅이 상사한테 첫날부터 찍히고 궁뎅이 동기랑 겁나게 친해지고 회식하고 한잔하고 분위기 좀 여해지고 야 그 궁뎅이 꼭 궁뎅기로 들리지 않냐? 궁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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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궁뎅기로 학교 그랬는데 나도 궁뎅기! 역시 궁뎅기 궁뎅이 상사랑 갑자기 외가 나서 궁뎅이 체크하고 궁뎅이 물리치고 궁뎅이 처리하다 궁뎅이 다쳐서 궁뎅이 소독하고 약 바르고 궁뎅 않고 갑자기 나타난 궁냥이 두 마리의 까칠하던 궁뎅이 상사가 웃으면서 챙겨왔던 먹이 주고 쓰다듬고 안아주고 보는데 귀엽고 섹시하고 내가 미쳤나? 궁뎅이 상사는 다시 까칠해지고 궁뎅이 동기는 뭔가 어색해지고 궁냥아 궁냥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궁극의 궁뎅이자! 랜덤 가차 냐? 시험 합격하고 수강료 환급받은 돈으로 돌린 랜덤 가차에서 나온 요강! 띠! 임장남! 엄청해! 멋있어! 섹시해! 이러니까 남자들이 뻑이 가지 어리석은 아이들한테 글자를 가르치겠다는 책이야 공무원 합격의 기준 공단기 10명 중 8명 압도적인 합격자 배출 나 이선재야 이선재 이선재 애기야 가자 안 가요 네 안녕하세요 온요쇼 강의력 개쩍은 일타 강사들의 강의를 합격할 때까지 평생 수강하고 합격하면 수강료 환급받고 랜덤 가차 공무원 합격의 기준 공단기 재밌게 봐주세요 !